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지금 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럴때는 그래 재밌는데 왔어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 좋아 자 여기 좀 떨어져요 오 좋아 좋아 하하하 와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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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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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끝에 줘요 많이 안해도 될 거 같아요 아 될 거 같아 쪼거 쪼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됐어요 으 으 세번째 에 으 으 이건 안될것 아 백이었다 사이즈 아 힘들어 으 아 깜깜 blues 으 된해 67 으 으 으